다음 주에 계속 됩니다. 이제 나가자구요 봐봐 이제 대인님도 왔잖아요 이제 나갈 때라구요 언제까지 거의 이불 속에.. 아 뭐야 이 사람은 왜 이래 아 빨리 이제 나갈 때라구요 언제까지 누워있을거에요? 알지 어딘지 알지 어 일어났다 흑돼지가 재현아 너가 가야 흑돼지를 넘어가야 흑돼지가 그 선글라스는 무조건 챙겨야 되는거야? 밤인데? 나 너무 알아보니까 자 또 가봅시다 수시만 빨리 놀리러 약속한거에요 수시만 나 술 안먹어 에이블리쉬? 응 에이블리쉬 너 근데 왜 이거 계속 열고 있던거야 여기야 여기 어디? 아 라이브 카페 오 뭐야 뭐야 외국인 생방이 잘생겼어 나 외국인 남자 좋아해 눈매가 깊잖아 야 너 따위는 비교가 안된다고 잘생긴 척 하지마 알겠어 아닌데 아닌데?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들 난리야 너가 원래 잘생긴거는 이제 주위에서 만들어주는거야 어렸을 때 일장들은 사실 싸워보진 않잖아 맞아맞아 그럼 뭐가 한순간도 없어 뭐가 한순간도 없어 잘생긴 이미지가 있었던 적이 에이 야 그래도 너 어머니한테는 너가 최고의 미남이지 어허어어 어머님 진짜 쌈을 치고 울고 계신다는 웃었으면 태어날 때 무셨겠지 감기 걸리는데 이거 때는 먹긴다 맛있다 짠 오, 매운 거 아니야? 아니, 아니, 좀 더 익혀. 아냐, 아냐. 하얀는데? 맛있어? 우정 씹는 거 없네. 우정 씹는 거 없네. 우정 씹는 거 없네. 여기까지 안 먹지? 어, 저거? 쇼카 얘기해 줘. 아, 쇼카. 내가 안 돼. 이제서 왔을 때. 안녕하세요. 야, 이상한 짓 좀 하지 말라고. 이 정도면 좀 보여. 봐봐. 2, 2, 3, 2, 3, 2, 3, 2, 3, 2, 3, 2, 3, 2, 3, 3, 2. 근데 우승이는 내가 안 봤지만 안 했다. 왜요? 사장님이 우리 상주하실 때 요걸 많이 빼서 여길 줄거지 아아! 너무 편하게 했어요 어디가 멘태 같다는거야? 고링이는 머리끼리 좀 멀리서 아니 어깨가 좁더라구요 어깨가 좁은거야? 덥다 고링이 캐릭터 나왔다 가본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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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니 이쁜거 해달라구요 고링이는 부럽다 멀리 있어도 표정이 다 보여요 아 그 정도 아니잖아요 흑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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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맞아 가본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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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응 흑돼지 흑돼지 응 5분의 10 5분의 15 감성있다 한 번 더 오우 야 고링아 저분 잘생겼는데 누구? 보셨라고? 헤헤헤 1분 맞아봐줄게 번호야? 카페에 이름으로 2분에 그럼 번호 2분에 아 네 알겠어요 뭐라고 그런거 하는거야 아 나 번호 보는건데 아 집 나가 아 집 나가 집 나가 네 아 집 나가 습닥슥닥 하면서 약간 헤맷게 웃어봐 쟤 뭐야? 왜 손목걸이 같아? 나 생선생이 없잖아 ㅠ 얘 왜 이래? 감전되셨어 시킨 한번 먹어보자 자세히.. 드리면 제 극단이네 아 바로 저 바닷도 있다 오늘 재열이 왜 이렇게 잘 놀아? 아무렇지 않아 나왔다 와 양이 대박이다 양이 너무 많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맛있다 맛있어요? 맛있었는데 더 먹어야 다리먹지 오 노래를 너무 잘했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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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의 자동차 우리의 자동차 알이 우리의 자동차 출입 왜 좀 유일한거지? 놀자! 놀기자놓고 잠을 자! 대체? 아니야 이걸로 나를 어플라는 생각 무릎무릎 화장 걸었어 어딜 받았어요? 놀러가서 놀다며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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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했다 고생했어 고생했어 아 제주도 좋네 좀 여유 끼웠으면 더 좋았어 맞아 한 3박 4일? 목은 사실 별로 없어 목은 맛있지? 누가 뭘 해? 아무도 뭐라 안했는데 셋이 지켜보니까 나 취한거야? 근데 왜 자꾸 사람들이 깨물고 그래 이거 언제 하고 아까 이거 이거 먹는거 진짜 먹는거 진짜 먹는거 오븐에 오면 오븐에 오면 오븐에 씹고 아 딱 먹 남았을거 같아 우리 다 엄마도 힘들지 않으셨어 어머니가 한계자 야 그거 하지 말라 했지 아 존나 20대 여자의 표면이야 싫어요? 응 재열이가 20대 여자를 안좋아 안좋아하잖아 그치? 너는? 대기? 대기 어쩌면 다 좋아하지 아 맞다 50대까지 커버가능하다던데 아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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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대는 안된다 아이씨 야 얘도 3년전에 10대였던거 아니야 와 와 잼민이었네 잼민이 아닌데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 너 잼민이 때부터 봤다고 맞아요 그러네 오늘도 그치? 초등학생 때부터 봤어요 응 너 몇살때부터 그랬어? 저 한 중 1? 그치? 몇년차야 유튜브 몇년차야 저 한 7년 8년 헉 7년차가 뭐야? 양통한거 슬라임? 네 진짜로? 진짜 슬라임? 그랬던거 같은데 둘수가 얼마나 봤어 슬라임할 때 200 왜? 200만? 200만 200? 200? 아 그만 말하라고요 3000 유키코 야 너보다 그러면 내가 200이면 난 15대야 유키코 유키코? 유키코 그래도 한 3000 나오잖아 3000 넘지 조이스 3000이면 진짜 거짓말을 치고 내가 포탑변파도 잘 나오는데 진짜 영상에 그룹봉 같은거 이런거 하는거 이거 뭐지? 6년전 6년전 포탑 어린이멈 보자 조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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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왜 이렇게 갑자기 월공을 하게 됐냐 하나는 제가 그냥 그 처음부터 아 진짜 아니 이거 상하지마 아 왜그래 진짜 존대는걸 왜그랬다 야 왜 숨어 왜 숨어 이렇게 하면 될래요 뭐라구요? 그럼 구독자 좋아요 보여주세요 귀여워 귀엽다 아 귀엽네 귀엽네 그래 진짜 옛날 일을 슬라임이라고 하는거야 아아 옛날 그 슬라임째 그냥 가분수를 예보링이라 하자 너 머리 개끄다 완전 예보링 아니 우리 사회적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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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다구요 오케이 사회적게 놀시다 그럼 칭찬 한마디씩 하자 그럴까요? 훈련하게 우승님한테 한마디씩 하자 응 조연이 한마디요 우승이는 재능에 비해 너무 잘 됐어 하하하하 그래요 귀여워다는게 아니라 잘 됐다는게 중요한거잖아 잘 됐어 너무 잘 됐다는게 중요한거잖아 오케이 이제 재현이한테 한 번씩 할까요? 어 재현이는 진짜 뭐 좀 그..뭐라그래 진짜 어떻게 독거노인으로 살 그 운명이었는데 재희가 진짜 아니 띄언 그러니까 아직 끝까지 들어야지 아내를 진짜 잘 만났어 아아아아 진짜 객살 사항이었는데 그치 코인줄 다 털려가지고 그 아무것도 없는 개XX를 뭐해 뭐해 캐치미가 되고싶어요 그만해요 그만하라고요 대중놀이다 이렇게 숙취인가? 힘들지 아쉽게도 저희가 원래 오늘 아침 조식으로 부리밥 뷔페를 먹으러 갔어야 했는데 숙취 때문에 못 일어나서 이 아저씨들 우리 왜 이렇게 잘 먹는거야 탑라도에서 마지막 저녁을 먹습니다 여기 맛집으로 유명해 너 왜 이렇게 잠결이야 여기 맛집이야 나 왔었는데 진짜 맛있어 배불러 배불러 거짓말 하지마 어제 배불러 한 다음에 치킨 계속 먹는거 봤어? 진짜요? 이 아저씨들 기억이 없대 먹고 얼른 가자 가자 다 먹었어 가자 가자 뭐야 뭐야 이 아저씨들 물어야지 먹어 야 빨리 가야돼 일어나 돈 젓가락도 와야돼 이 아저씨들 왜 이래 비행기 타야돼 야 뭐지 뭐 탑지 생겼어? 가자 가자 자 이렇게 오늘 제주도 여행 마쳤고요 하루 더 있고 싶었는데 하루 더 있고 싶었는데 작업 좀 이리야 돼가지고 최대의 수학은 우린 버리장말을 좀 고친 것 같아서 좀 변한 것 같긴 해 기분 좋고요 아까 물 따르고 하더라고 맞아 맞아 변화된 우리가 성장기를 찍고 있어 역시 교육은 밥상머리 교육이 제일 아닌가 자 여튼 벨트 맺나요? 네 보린아 네 벨트부터 해야지 뿡 대답을 뿡으로 하는거야? 뿡 아무튼 즐거웠습니다 제 얘기 한마디 뿡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109번으로 전화주세요 마음을 듣는 109 핵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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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학교 핵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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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핵심 기본 핵심 핵심 감사합니다.